야 어디야? 나 아빠가 벌레 생겼다고 해서 대신 가게 봐주고 있어 아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인기가요 샌드위치 좀 사다줘 야 축구 존나 잘하는 이 남친한테 사달라 그래 오케이 연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다 사줄게 야 그리고 혜진이 축구 잘하거든 아 왜 전화한 건데 궁금하면 500원 500원? 너 구해준다 통치자 야 야 여기 계산 좀요 네 헐 500원이냐? 아 씨 쪽팔려 여기요 혹시 그 야구 못하는 일? 네 아 아니다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얼마? 1500원이요 이건 너 마셔 네? 무럭무럭 하야지 원샷해서 나 줘 뭐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네? 고마워 온샷 허헝 좋다 어헝 근데 뭘 마시는 거야? 내가 아까 다 마셨는데 왜 누나한테서 아빠 냄새가 나지? 설마 저것은? 뭐야? 그냥 새 이야기는 아까워서 괜히 안 잤나? 무슨 말 하지? 넌 꿈이 뭐야? 저요? 저 그냥 뭐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이런 거? 좋겠다 누나도 그러면 되잖아요 난 꿈이 너무 큰가 봐 무슨 일 있어요? 이번엔 진짜 데뷔할 줄 알았는데 데뷔요? 헐 누나 연습생이에요? 6년을 버텼는데 또 기다리래 누나 괜찮아요 뭐 누나 제가 아는 여자 중 제일 예뻐요 나중에 뭐 트와이스 있지 이런 애들보다 누나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저 이거 촉 좋아요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잘 알지도 못한 너한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이제부터 아는 사이 하면 되죠 이거 원샷 하면 저 번호 주세요 야 한 병 더 마시면 번호 주는 거 생각해볼게 네? 장난이야 드디어 웃었다 야 어린애가 술 마시면 어떡해 아 뭐 어때요 요즘 이런 애들 다 마시는데 양아치네 양아치 술 잘 마셔요 자랑이야? 저 안 취해요 저 술꼴이에요 술꼴이 아 아